아 박영균님 아 예 지금 약간 그런 말투 아주 좋아요 사람은 와가지고 바로 사퇴질 않고 따지고 있으면 뭐 부담스러워서 방송할 수 있나요? 어? 아 연 리이 아 반가워 아 반갑습니다 아 쿠 핫님 벨트 공산 100개 아 10개 아하 오케이 나 전쟁 개개생 있죠 자 일단 투투스에 원 무섭기요 아 네 근데 원래 화요일은 제가 그 저녁에 이렇게 안하고 그리고 화요일은 원래 조금 저 일찍 켜서 일찍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휴방이고 이제 월 월, 목, 금, 토, 일 뭐 이렇게는 이제 6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고 오늘 7시에 켰으니까 오늘은 3시까지 이렇게 봉아 좀 비켜봐라 안보인다 안보인다 봉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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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메카닉 pharmacy 에에이 x beach 그 뭐라고 저 어 뭐야 메카리게 아니네 그냥 배로 걸렸네 다리 오래네요 포스터 조심 자 구석에 포토 체크 자 우리팀 어 한시토스는 빠른 테크네요 어 보통이 저렇게 입구 맞고 빠른 테크면 리버 많이 합니다 리버 타텐보다는 리버가 좀 더 빠르거든요 자 쭉 11시 같은 경우는 1포지에 1 게이트인데 가스를 아마 올렸겠지 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빠른 테크일 수도 있겠다 그냥 킨데라를 좀 빨리 확보하는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괜히 또 쬐다가 성큰 밖에 없는데 리버가 탁 두 마리 딱 오면은 아 막 퍼라삐게 그리고 와 그리고 이제 마린 잠시만이 있어요 라이프 오브로드 자 안디띠아 나이지 라이프 오브로드 총크는 2개만 그 뭐에요? 마르시 오케이 아 왠지 이러면서 뭔가 11시 리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113 자 이거는 거의 테라 멸망 수준인데요 좀 말이 무리했는데 테라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제발 어! 드라곤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와씨 뭐야 테이크가 나와있네 자 탱크가 나와있고 9시로 고고 하랑님 야 니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안돼 하랑 토스님 9시 고고 아 진짜 늦었나? 어떻게 하죠? 택배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럼 사업실을 쫙 돌아가면서 이 못견내면은 진짜 완전 완전 힘들어져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길게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끝내야지 오케이 히드로 확 그냥 한쪽으로 확 들어가는거에요 그러면서 3시 일단은 기도하구요 제발 막아라 세트하면서 커맨드 막 깨고 나가는거죠 오케이 셔틀 돌아다니죠 요거는 이제 셔틀 어 어 오케이 알아봤군요 바로 예 쎈까우에 갑니다 그러면서 벽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대관타고 들어오는 철도범이 또 있네요 철도범을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10명 어 12명 오케이 경찰 12명 대기하구요 어 어 자 그러면서 드디어 예 빼는 그 히드라드 갖다가 싸먹어주면서 네 그 자 그리고 이제 어 해처리를 좀 늘려줍니다 지금 미네랄의 일꾼이 스무 마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약간 가난합니다 잘 맞췄죠 그 중 자 빼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3명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리버를 뽑아놓고 한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리버를 방어용으로 뽑았나? 예 그럴거면 왜 빨리 태클 탄겁니까? 자 정거 드랍 조심 그런걸 말하지 말아요 어 저는 다 알아서 다 잘합니다 1 자 어 자 드랍 조심해라고 했던 사람이 조심 오케이 준다 아 이 장모가 어떻게 날라가겠는데요 자 일단 카소대는 되게 하구요 아 날라가네 아 오케이 자 토스님 오고 자 자 파랑 토스님 아이씨 자 일단 이거 막아야되겠네 아이씨 아이씨 그냥 가야되겠네 자 그냥 이사온다야만 이사 이사 이사했 아 이거 안좋은데 키밍 안좋은데 키밍 안좋은데 어 패이잉 아 이거 실제적인 이거 1 대 2다 이거 어 실제적인 1 대 2다 클났다 이거 가디언 빨리 가야되구요 파랑 토스님 입구에 포토 50개만 아 500개만 깔아주세요 셋이 입구에 포토 500개 빨래라 나라면 너 죽는다 너 그거 어 셋이 드랍이요 자 1분부터 떼세요 와 이거 테란 테란을 날려둬 이거 어떻게 불리하냐 아 발응이 발응 해주세요 발응이 안좋은 사람이 내가 몇마디 한다고 발응 좋아지면 그게 뭐 사람이 그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지 그쵸 됐다 아 그냥 뭐 1대2를 받아들여야되있다 아 나 보라색이 되게 잘할줄 알았어 힌드가 빠른 리버길래 와 칸타칼이 하루가 아프구나 아 역전 할수 있을까 그럴까 대비 다 해놓고요 나이스 그렇지 제발 터져 제발 아! 아 7킬 12분만에 간 견제에서 7킬이면 조금 아 좀 더 잡아줬어야 돼 아 내 빠른 가디언에 한번 키들 한번 끌어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하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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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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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정리끝이 오면... 나가자! 네, 나가라. 장체를 안 나가라요. 내가 누군지 아니? 네가 누군? 와, 질뻔했다.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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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!